행복 가득한 미시사가 현대의 연말 특별 할인 이벤트 2013년 캐네디언 유투리티 차종으로 선정된 한정수량의 산타페와 7인까지 탑승이 가능한 2013년 산타페 LX 프리미엄을 36개월 무이자 일부로 만나보세요 2014년 새롭게 탄생한 투싼은 다음 페이 없이 격주로 122불 지불 96개월간 단 1.9%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미시사가 현대 자동차가 여러분의 품격과 실속을 높여드립니다 진희를 만나면 행복시작!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토론토 아카데미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이 지난 12월 14일 토요일 저녁에 열렸습니다 토론토 가든 한인교회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는 현재 아카데미 윈드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음악가 조상주의 지휘와 함께 친숙하고 아름다운 명곡들로 꾸며졌습니다 뮤지컬 음악 오페라의 유령으로 연주회의 첫 무대가 열렸으며 이 밖에도 베투벤의 에그몬트 서곡 라벨의 볼레로, 보호빌의 레미제라블 등 엄선된 아름다운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사이에는 해사모중주단, 큰빛 얼수 사물놀이, 그라티아 색소폰 합주단,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이 특별출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음악과 한국 전통음악 등을 각각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인 2세들로 구성된 토론토 아카데미 윈드 오케스트라는 2010년 창립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해왔으며 좋은 음악을 연주하며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는 음악단체입니다